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를 쌩 쌩하게 소개하는 털털한 아저씨 해피캥거루입니다 자 호주에서 말하는 월남쌈입니다 뭔지 아시죠? 각종 야채에다가 그걸로 싸서 먹는거에요 쌈싸듯이 자 이거는 나름대로 유니크한데 원래 고기에다가 야채를 싸고 고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돈까스에요 치킨돈까스 이걸 넣고 싸서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자 소스는 두개에요 하나는 두개 딱딱소스고 하나는 매운소스 자 여러분 이게 쌀로 만든 쌈이에요 라이스페이퍼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찬물로도 하시더라구요 거기다가 딱 건져가지고 여기다가 접시에다가 딱 깔고 각종 야채를 집어넣습니다 뭐 야채 싱싱한거 많네요 조금씩만 너무 많이 넣으면 왜냐하면 종류가 많으니까 많이 넣으면 옆구리 터져요 김밥 터지듯이 자 앞에가지고 숙주도 있고 양배추 넣고 그다음에 맛살 아유 어렸을때 이 맛살 때문에 형제들이랑 엄청 싸워하는데 이거 어디서 오더 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오더 했냐구요 네 제가 브라더 라고 부르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체스우드에서? 체스우드에 코스 앞에서 스시 하는 애 있어요 현승이라고 내가 이름까지 다 밝힙니다 현승아 미안해 55불? 응 55불 60불 선 자 이렇게 놓고 정확하게 해줘야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줘야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줘야되는데 아유 또 내가 급히 오늘라고 돈만 내로 그냥 왔어 65불이라고 마지막에 스시까지 합해서 마지막으로 돈까스 돈까스 월남쌈 먹기 또 생전 튀어나와서 처음이에요 월남쌈 이거 한 6개월만에 먹는거 같아 원래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약간 옆구리가 터질 거 같네요 그래서 막았는데 자 이런식으로 이제 쌈이 완성이 된거에요 각종 야채 다 들어갔고 돈까스 들어갔고 이거는 첫번째거는 피쉬소스 들어간 약간 시큼한 소스고 이거는 땅콩 들어간 땅콩소스 돈까스는 처음이라 그랬는데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특히 월남쌈을 먹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야채를 많이 먹고 싶을 때 이 야채의 양을 보세요 다 먹진 않지만 이거를 먹는거에요 다 먹죠 어마어마한 양의 야채입니다 다 먹죠 이런게 와이프가 다 먹을 수 있대요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대박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겠어 그렇지 월남쌈은 고기지 오케이 자 돈까스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맛있어 그럼 맛있어 자 다음 선수는 와이프에요 와이프가 이 월남쌈 킬러거든요 폭신폭신하네 그래야지 안거죠 이런게 논리가 있네요 그렇죠 소프트한 야채부터 손으로 하지 마세요 네 코로나 코로나가 이놈합니다 어? 이런 버섯도 있고 정말 좋아 아끼집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거 같다 정성스럽게 이거 하시는 분 아는 동생인데 와이프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하여튼 이렇게 야채 폭탄이에요 야채 폭탄 쉽게 얘기해요 고기는 무슨 고기죠? 차돌박이 집에 있는걸로 이야 이 영상 죽인다 통과스 안 어떻게 써요? 참 남의 쌀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땅콩소스 땅콩소스 먹어보니까 고소하더라구 이렇게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비시소스 자 이렇게 싼 쌈을 우리 와이프는 20개 이상을 먹습니다 아니 야채 많이 먹으면 좋죠 뭐 밥은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국수 안 먹어 이거 음 카보가 없어요 음 맛있다 고기도 완전히 다 그 린한 고기 라서 다 뺏 업고 한고기 라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거를 집에서 그냥 와이프가 이렇게 썰어 가지고 야채 사다가 먹는데 이거 다 썰으려면 시간이 꽤 걸을텐데 그냥 뭐 돈까스 진짜 빛깔 좋다 처음이긴 한데 차돌박이 그러면 저희가 계속 먹을게요 사과를 안 넣었네요 사과도 들어갑니다 사과가 들어가야 식을 때 텍스처가 스컥스컥 하는 텍스처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다 들어갔나요? 아,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 동그란 쌈의 가운데에 싸세요 제가 처음에는 이쪽 한쪽 몰렸었는데 이렇게 싸야지 깔끔하게 싸지더라고 오래간만에 싸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쌌습니다 아, 옆구리에 칼칭 맞았네요 옆구리 터진 거 보이시죠? 빨리빨리 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소스 입에 딱 맞고 야채 뭐 싱싱하고 계속 먹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이프가 갑자기 와인이 땡긴다고 일단 따라주려고요 하하하하 그리고 월남쌈하고 와인, 저기 레드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하하하하 와이츄도 괜찮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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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많던 야채를 다 안 먹었어요 물론 여기 아들 거라고 해서 몇 개를 와이프가 싸놓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아들이 한두 개 정도 먹고 나머지는 와이프가 밤새 다 먹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건강한 음식 잘 먹었고요 여러분도 스테이 세이프 하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자철라여라